마법 회복 분노 이건 뭔데? 돈으로 살 수 있고 음 100% 되면 훈육을 할 수 있다고? 그리고 딜을 조심해 스피드가 엄청 빠른데? 나머지 스탯은 많이 낫네 너는 누구야? 왜 이렇게 시간에 이 하이큐에 있는 곳에 있는지? 아.. 내 이름이 이런 곳에 도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지만 지난만 이 로우야엔 도마때문에 오는 게 게 나이온 손나 이아라 시카 오밀에 도팔을 얻어 올이 따라 안탈이 도땡에 지붕 소리가 좀 그렇네요 어허 내 체력이 1200이야? 많이 넘네 어허 좋아 어허 어허 많이 될 말한 게 없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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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힝 흠 본능 스택 더 쏴 어 이거 그냥 내리면 됐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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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남자 쪽은 성우 한 명도 안 썼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듣고 빨리빨리 넘어 갈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부분은 덕분에 痛みを味わえ はい これは痛いぞ ねえ しっかり 회복 효과 30% 감소 회복 효과 30% 감소 회복 효과 30% 감소 회복 효과 30% 감소 다이아몬드를 쓸 때마다 약간 부파가 되는구나 아까 제대로 안 이룬 것 같고 기술 도구를 쓸 수 있고 당신의 힘을 증가시킬 어쩌구 탑플루 회복 효과 30% 감소 아멘 아멘 일단 하나씩만 강화해놓자 잘 모르겠으니까 뭐야, 악마였어? 何を求めるのがいい? 何を求めているの? ... ... ... ... 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분신술? 痛みを味わえ これは痛いぞ 影分身の術 痛みを味わえ これは痛いぞ 痛みを味わ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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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そこで 痛みを味わえ 어 이거 왜 넘겼냐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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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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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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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vine. 안녕. 어허허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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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요? 저를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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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왜?? 저걸 어떻게 해요? 저를 왜요? 와 여기 뒤로 뻗고 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보선은 그냥 세 개만 모이면 되는 거야? 미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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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遅くなっ…